다이어트 전쟁 참전을 원하시면 참전합니다. 현재 몸무게, 목표 몸무게, 위에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적어주십시오. 그러면 참가자 번호와 닉네임을 지정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미 참전하신 분들은 매 영상 출석체크시 728번 참가자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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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해줘. 제발 강박증 있다고 관장님이 피시고 웃으시며 말씀하신다. 야 인마, 어깨에 힘을 빼라고. 그렇게 긴장하면 복싱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다 손해보는 거야. 네, 알겠습니다. 힘을 빼보자. 힘을 빼. 힘 더 빼. 힘 극단적으로 더 빼. 맞을 뻔했대. 원투, 원투, 쓱박, 북스트레이트. 손목 들기. 엎드려 받쳐 상태에서 들 수 있을 때까지. 할로우바디 17초 3세트. 유지태. 누가 손으로 밑에 쥐어짠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. 브릿지. 다리 쫙 다 펴고 가슴이 활짝 열릴때까지. 드래곤 플래그.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말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해보려 한다. 한 달에 한 번 화장실을 가리하는 날이다. 화장실은 고양이의 놀이터이기도 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죠. 근데 고양이 모래 너무 비싸다. 의심하지 말고 들어가봐. 아주 신이 낫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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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